아 그럼 바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니를 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후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부터 아 잠깐만 아 혹시 뭐 필요한게 아액인가요 그죠 일단은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아 일단 킵 뭐라도 옵션은 띄워놔야 되는거 아님 그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돌립니다 음 이거부터 합시다 그래도 인트 붙어있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아 황 벌써 나왔군요 이럴 수가 아 좀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arner 벌써 나왔군요 아 이거 좀 옆으로 빼놓자 잘못해서 돌릴라 오키 좀 빼놓고 이 자리였구나 잘 나온다 아 이런거 아깝죠 불릴게요 한 번씩 쉬어가는 타임이 12개 마다 한 번씩 한 번씩 아 이런게 이탈 뜨면은 이제 그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아 이런게 이탈 뜨면은 세번째 출입 한 줄에 메이게 나오고 두번째 나오면 세 줄이 나오고 아 근데 세번째는 거의 보기 힘들더라구요 막 돌리다보면 한 번 나오는 느낌 음 두번째 줄이도 잘 안나오거든요 메이게 메이게 제일 좋은거죠 메이게 어 많이 남았네 음 음 많이 남았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트 30% 쓰실 생각 있습니까 네 네 인트 30% 펍스 아닙니까 아 버립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나왔어 아 어떡하냐 아 도망왔네 아 아 아 아 좋은거 맞지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ца에게 마지막 스킬 아직 4쎈 남았어 와아이 메이게인트은 21%인데 아... 차라리 가디언을 돌리지 아님 눈 장식이네 풀어줄 수 있나요? 이거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지? 네네 바로 풀 수 있으면은 제가 그냥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가디언하고 눈장식 눈장식 가디언 눈장식 가디언이 못하고 나이스터를 눈장식 가디언 마이스터리 눈장식 세충하다 베오스도 괜찮고 이거에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얼장은 좀 더 들리기에는 다른 게 별로여가지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지? 메익 21 메익이 인트 21%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하하 야 두 개 떼었네 두 개 떼었어 볼게요 1, 2, 3, 4, 5, 6, 7 열 세트 안 썼잖아 그쵸? 여덟, 아홉 세트 두 개 선상 여덟, 아홉 세트 гли false 엉링 세트 엉링 세트 엉링 세트 엉링 세트 아, 나 탱겼어. 제접해야 돼. 네, 네, 말씀하십시오. 아, 셋째까지 해달라는 얘기지요, 네네. 오케이. 아, 네네. 다, 다시 점. 아, 네네. 데리콘 안 합니다. 마이스터링을 했네. 가디언이 낫지 않네. 아, 이것도 좀 빼놓고. 아, 두 줄 짜리. 두 번째 줄이 중요하긴 하지. 오케이. 세 번째 줄은 진짜 보기 힘들더라고. 아, 또 나왔어. 좋았네. 미치겠네. 또 나왔네.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또 나올 기세다 이거. 30%는 어떡하냐. 필요 없지. HP라. 아, 나는 무지막시하게도 올렸는데.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하나 더 뜨고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겠구만. 오케이. 아, 캐셜. 오케이. 네드 큐브. 마일리지 마일리지 3개 써도 되겠습니까? 3개 살 수 있는데. 네드 큐브. 아, 더 받으셨거든요. 4개 나올 기세인데 이거 지금? 야, 어마무시하네. 어마무시. 하하. 나올 기세야. 계속. 뭔가 두 번째 줄에 나오면 뭔가 나올 것 같다고. 계속 나오네. 두 번째 줄에. 두 번째 줄에. 계속 나와. 나올 기세인데. 아, 핵메액이요? 잘 안보여? 아, 옵션 나오면 멈춰줄까요? 11개밖에 안 나왔는데. 11개밖에 안 나왔는데. 아, 안 나오겠는데. 아, 다 합니까. 매액 15% 하나밖에 안 나왔어. 매액이 15% 하나밖에 안 나왔어. 아, 다 합니까. 오케이. 매액 매액. 아액 매액. 매액, 애기. 아액, 애기. 매액 2% 잡옵션. 끝. 말해주세요. 아멘